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하는 김대리 기조자 유세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 촬영 일정이 2월 거의 중순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벌써 한 달 지나고 2월도 이제 금방 끝나겠죠? 여러분들 2019년 새해에 세운 여러 가지 목표들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보통 우리가 왜 연초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1년 동안 꼭 잘해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맘때쯤 오면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잘 되지 않고 이래서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뭐 작심삼일이지 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 뭐 포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아지죠. 그리고 나면은 뭐 그동안 1월 달에는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정도의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나중에 한 이제 1년의 중반쯤 이렇게 가고 나면은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었지라는 것조차 잊어버릴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는 게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제 2월 중순에 우리가 지금 잠깐 흐지부지 된 그런 우리 올해의 목표를 다시 마음을 탁 가다듬고 다시 세워서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보고 다시 이렇게 탁 머리에다 이제 탁 싸매고 자 다시 한번 화이팅!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어떤 분위기로 유세임의 직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처럼 간단해요. 뭐 냉장고에 넣는다? 코끼리 집어넣는다? 냉장고에 닫는다? 이거랑 비슷한 거죠.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뭔가 하면 일단 목표를 내가 세우고 싶은 내가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서 그거를 위한 어떤 목표를 하나 일단 정해야 되겠죠. 일단 목표를 정한다.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실천 계획들을 세운다.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목표를 위해서 이 실천하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건 뭐지? 포기 리스트를 만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 리스트만 만들고 포기 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포기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요. 자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코끼리 냉장고에 눕는 것처럼 3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비교 3단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3단계를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바로 어디에인가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기록한다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방법 자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걸 사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다이어트라고 하자고요. 자 3개월 동안 6kg를 빼겠어. 남자분들은 막 굉장히 더 많이 빼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은 많은데 사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빼면 건강이 안 좋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6kg를 빼겠어라고 결정을 하면 그게 이제 목표로 1단계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실천 리스트. 저녁 안 먹는다. 저녁 굶는다. 하루에 2만 보씩 걷는다.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세웠다고 쳐요. 그럼 자 포기 리스트. 모든 저녁 약속 친구 안 만나. 저녁 약속 아무것도 안 해. 다 포기. 당분간 사람 끊어. 그러니까 일단 밥을 끊어야 되니까 사람을 끊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나는 거. 3개월 동안 친구들아 나는 잠수 탄다.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포기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실 목표를 달성하기가. 포기 리스트 1번에 3개월 동안 모든 저녁 약속 다 포기한다. 그리고 또 저녁 때 또 내가 뭐 어떤 술을 마시고 싶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런 유흥이 있잖아요. 그런 유흥들이. 그런 거 다 포기한다. 일단 리스트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학도 마찬가지예요. 토익 800점 올해 안에 맞는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이냐에 따라서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가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800점이라고 치면 그러면 뭐 출퇴근 시간에 뭐 인강으로 영어 공부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은 일주일 3번 이상은 최소한 칼 퇴근해서 집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밤 11시까지 공부한다. 샌드위치로 떼 보면서 저녁은. 그러니까 그 요일에는 포기 리스트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칼 퇴근하는 날에는 뭐 친구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어 그냥 카페로 가는 거 다른 저녁 모든 스케줄을 다 포기한다는 거 나오는 거죠. 아침에 뭐 인강 들으면서 뭐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뭐 그 핸드폰으로 미드 보는 거 뭐 이런 거 영화 보는 거 다 포기한다. 포기 리스트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뭐 크든 작든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칼 퇴근 리스트와 포기 리스트가 전부 다 다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글자를 쓴 어떤 노트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거기다가 목표를 적고 모든 목표는 이렇게 가시화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목표를 다 적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실찬 리스트 또 노트에 적고 포기 리스트를 적고 그래서 이렇게 딱 뭐 덮어두고 끝나느냐 여기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적는 거예요. 내가 열어보고 아 오늘은 뭐 칼 퇴근해서 뭐 정확하게 11시까지 어디까지 진도 나갔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진도 그럼 진도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네. 매일 일주일에 해야 될 진도표 뭐 시간 관리표 이런 걸 저절로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아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못했어. 생각했다 보니 생각해보니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걸림돌이 있었어. 시간이 더 걸리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 노트에 적겠죠. 해결 방법. 그러면 실제로 일주일에 3일 칼 퇴근이라고 그랬는데 주말 하루를 완전히 할애해서 생각보다 더 시간이 걸릴만한 거를 더 해결을 해야 돼. 내지는 목표를 수정을 해야 돼. 모든 건 기록에서 그 다음 스케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날마다 그 목표에 대한 거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의 비결인 거죠. 매모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우리들의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노트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책 쓰면서 지금 제가 보물처럼 간직하는 건데요. 첫 번째 책을 쓰면서 거기에 넣어야 될 에피소드들을 그 옛날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조금씩 조금씩 써놨던 게 결국 이걸 메모해놨던 덕분에 첫 번째 책이 나올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책도 마찬가지예요. 노트가 저는 이렇게 하면 큰 것도 쓰고 작은 것도 쓰고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옆에 다 구분지어서 이렇게 해서 노트별로 에피소드 노트 그 다음에 또 좋은 책을 읽고 나서의 어떤 감상 이런 그런 메모들 해서 저는 노트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제 목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 그래서 이번 직장 생활에 관련된 책을 쓰는 거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메모를 해나감으로 해서 결국 그 꿈을 그 목표를 이루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제로 메모를 하지 않았다면 책을 쓸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메모 습관을 드리는 게 어떤 필수적인 툴이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안에 목표 달성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 메모를 시작을 하세요. 바로 노트를 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적으시고 메모를 시작하는 걸로 여러분들의 목표는 반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2019년 다시 한번 오늘부터 다시 목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 리스트, 포기 리스트 만드셔서 2019년 연말에는 아 목표를 이런 걸 내가 올해 성취했어 라고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즐거운 그런 한 해를 마무리 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